아 이건데! 어디갔지? 어디있어? 아 여깄네 얘가 제인저 활동 때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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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진짜 많이 불러요 자기 직전까지 불러요 우리 대화 시간보다 더 많이 부를거야 막내 라인이 모여서 정말 재밌는걸 찍으려고 하는데 어 머리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한 이 의견 제시 그 이유로 불당하기mail 장기기 여기를 아 늙어가지고 추측이네 아 마지막 경로당 가세요 경로당 시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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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떤. 하나 둘 셋. 오. 너. 진정성 넘친다 야. 자 조심하세요. 애들 옷 안 벌려. 그러면 여기 앉는 거를 슈가랑 지민이랑 한 거야? 그 윤기랑 지민이 쟤도 약간 윤기도 그냥 받아와도 돼 너무 찼어요 할 수 있잖아 태아 너가 안 돼 가져갔어 예술은 정영화가 되면 안 된다고 잘 어울린다 이거 너한테 자 갑시다 할 수 있어 야 또 뭘까? 너 너가 일단은 저야 파시토 파시토 파파서 파시토 파파서 파시토 포키토 포키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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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야 안 보고 이게 가능해? 정국 씨 멋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하하하 하하핳 안되어 하하핳 ㅋㅋㅋㅋ 하하핳 제 얼굴 포기하겠습니다 보지 않겠다네요 정국씨 손키스 한번만 날려주세요 자 그림다 그림 야 너가 애들 제일 잘 줄 수 있을 만한데 떠봐 오른쪽으로 가서 제일 빵빵한데 3J 3J 많은 분들이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주세요 자 기대돼 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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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